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해 열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넷플릭스 미드를 모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영어 자막으로 본 것도 있고 한글 자막으로 본 것도 있고 다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본 것 중에 두 개가 바이킹에 대한 거예요 바이킹스랑 라스트 킹덤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이 두 개가 다 제가 모르던 영국의 초기 역사에 대한 거여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국의 역사와 그리고 그 스칸드나비아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8세기 시절에 바이킹들이 아주 빠르고 강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을 침략을 해서 거의 영국의 한 복판에 자리를 잡고 살고 영국 사람들이랑 싸워 가지고 다 이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스트 킹덤은 조금 흐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우트레드라는 아주 영웅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토리고요 스토리 전개가 빨라 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고요 바이킹은 처음에는 좀 느릿느릿 흘러가요 그리고 바이킹은 약간 바이킹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종교나 종교 의식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 재미없나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정말 막 규모도 커지고 나중에 막 전쟁 씬도 엄청 크게 나오고 바이킹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 두 개는 한글 자막으로 봤습니다 좀 선정적인 장면도 있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프벨리라는 미드를 봤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When Calls the Heart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호프벨리라고 우리나라 넷플릭스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그 탄광촌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굉장히 잔잔하고 12세고 욕설 안 나오고 선정적이지 않고 아주 잔잔한 내용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외우고 싶은 문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희망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이어서 너무 교훈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지루하게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 유머러스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로맨스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시즌 1을 다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호프벨리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Mindhunter라는 미드를 봤는데 이건 영어 자막으로 봤는데 제가 진짜 거의 한 60% 정도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한번 단어를 다시 찾아가면서 볼 것 같아요 이거는 70년대 FBI 안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을 때 범죄 심리를 공부하는 FBI 요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FBI 요원이 연수 살인범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약간 잔인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무서움을 참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심리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심리학 용어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심리나 범죄 심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이거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더라고요 전 믿은 줄 알았는데 영화더라고요 짧게 끝나니까 이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로맨틱 코미디고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어서 학교 얘기 막 이런 거 나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그런 드라마예요 되게 꽁냥꽁냥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한국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한국 요리 해먹고 이런 장면도 있고 원작 소설이 있는 영화더라고요 저는 소설이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영화라서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 사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로맨틱한 거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거 몽글 몽글한 거 좋아하신다면 아마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10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넷플릭스는 한 달 무료인 거 아시죠 저는 항상 가입을 하고 바로 해지를 해요 자동 연장되는 거 싫어가지고 그날 가입해서 그날 해지를 해도 한 달 동안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해지되는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날 전에는 내일 해지되니까 연장을 하세요 이렇게 안내도 뜨고요 연장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한 달만 보고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달 보고 한 달 쉬고 두 달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해지했다 연장했다 할 수 있으니까 문항 갖지 마시고 넷플릭스 가입하셔서 영어 자막으로 미드보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랑 꾸준히 영어 공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